안녕하세요 여기가 우리 입범용실이에요 옛날에 여기가 카페베네 자리였는데 카페베네가 망했어요 뭐 멜로가로 하트로 왔는데 이 가게 건물이 우리 친구 우리 건물주 가게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래요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번 들어갑니다 포크 프리네 간단한 거 하나 시켜봐요 디저트로 하나 시켜봐요 디저트로 하나 시켜봐요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메뉴 이거 하나 시켜봐요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구입하자 오늘 새틀일 사트날때 전혀 가려놔요 여기 하나? 네 네 음식을 먹어볼까요? 여기가 레스토랑 디저를 필요해요 디저를 필요해요 다른가요? 12만원 업스테이 제 쇼 한국사유 그래서 저는 한국 유튜버에서 프로모팅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이름은? 칼리. 아주 좋아요. 여기 랜드로베이션을 하는데, 한 두 달 걸린 것 같아요. 핑크 컬러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브스테이예요. 그래서 이 랜드로베이션은 제 프레임입니다. 저는 한국 유튜버에서 오브스테이예요. 감사합니다. 우리 한국 유튜버로 하면 다 통해요. 지금 이 가게가 오프닝 셀러브레이트를 한다고, 바이원 프리완이네. 그랜드 오프닝이고. 뭐..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수리채갖고. 근데 우리 가게 밑에 집이니까, 카페베네 자리였거든요. 근데 랜드로베이션을 싹 했어요. 가게 되게 예뻐요. 핑크 컬러라고. 한번 먹어보고, 제가 뭐.. 금방 막.. 여기 한 랜드로베이션을 두 달 했습니다. 그래갖고.. 제가 슈팅 한번 찍어 올리니까, 뭐 관심 있으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가게 밑에 집이니까, 카페베네 하다가, 별로 바뀌었네. 소프트 오프닝. 그래갖고 이제 술 한잔 먹고, 식사람도 이런거 깔끔한거 줘봐야 돼. 여기 이웃 사촌이니까, 와서 먹어보려고 하는데, 먹어보고 맛있으면 제가, 내 부모님들이 생각하고, 맛이 없으면 그냥, 아, 우리 다 보리러 가도 있어요. 아, 우리 다 보리러 가도 있어요. 여보. 후잉 후잉. 아, 저희 가게 밑에 집인데, 원래는, 카페베네였습니다. 카페베네. 근데, 별로 바뀌었어. 안 보이네. 보인다. 그래가지고, 슈팅하고 있는데, 지금 소프트 오프닝이라서, 프리완, 바이완 프리완이네. 디저트 카페인데, 뭐 그대로 남기고 가네. 애들이. 근데 뭐, 제가 입맛이 정확하니까, 제가 한번 뭘 보고, 좋든 나쁘든, 얘기해 볼게요. 또 술 한잔 먹고, 이런 디저트 카페 와가지고, 분위기 한번 잡아주면, 집사람이 좋아하는 부모니까,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말로 구글에서, 돈 시곤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. 여러 번의 구독 좋아하면, 큰 힘이 됩니다. 생각하면 그렇다고, 나왔다. 그저는, 데코레이저 컬러는, 딱 재질하여, 예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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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두지? 12.5분? 1.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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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분. 제가, 다이어트 카페 비싸요. 제가 이거 25,000명이세요. 우리 건물주가 같은 건물주에요. 제가 그 가게를 살려고 해요.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았어요. 저는 유튜버이기 전에 인베스턴. 인베스턴. 말레이십니다. 음! 맛있어. 괜찮아요. 팝핑쥬네, 팝핑쥬. 팝핑쥬에 아이스크림과 떡이 들어있어요. 괜찮아요. 맛있어. 어때? 걘 왜 주는지 모르겠어. 뭐, 군무가당이 똑같은데. 네. 팝핑쥬에 넣어라. 어, 뒤져도도 괜찮네. 따로. 이렇게. 택핑쥬에 넣어라. 아이스크림. 우리. 오벨구. 칼리. 동생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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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어떡해, 오래. 아, 길쫑. 실종이. 실종. 아, 길쫑. 아, 다시 싹는 게 바로. 흥분. 그러면은 이제 더 오래 안됩니다. 흥분이 안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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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안 믿죠? 맛있네. 칼라풀. 칼라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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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